1. 늦잠 잘 수 있는 여유로운 하루를 맞이하여 감사합니다. 2. 마음 편히 푹 자고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3.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건강식을 즐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. 4. 마음과 몸 모두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어 감사합니다. 5. 설레는 며칠의 기간동안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. 5. 오랜만에 긴 시간동안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누려 감사합니다. 5.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책 저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6. 즐거운 대화를 하며 한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. 7. 이번 주 한 주를 한가로이 마무리 하며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7. 항상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. 7. 감사일기 235일을 오늘도 잘 기록하며 마무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8. 항상 곁이 스스의 시간을 믿으면 좋겠습니다. 9. 항상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고맙고 있습니다. 9. 항상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고맙고가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